여러분, 저는 work.com을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의 메뉴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만들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탁니다. 너무 맛있어요 와우 너무 맛있어 매콤한 볶음밥 젓가락 아이스크림 알갓게 먹어서 전혀 잘 먹었어요 뼈가 먹기 좋은 약속 두가지 맛을 잘 먹었어요 그는 뼈가 먹어서 매콤할 것 같았어요 뼈가 먹으면 매콤한 맛이에요 더 맛있어서 먹으면 매콤한 맛을 먹어요 제가 잘 먹는 걸 찍어먹는 게 정말 좋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서 맛있네요 너무 고소해서 먹는 건 좋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너무 고소해요 이 고소에서 맛있더라고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맛 참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